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와 2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몇 주 전 고등부 학생들과 새해 목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새해 목표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 또 원하는 성적을 얻는 것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 등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목표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친구가 저쪽 구석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신경이 쓰여서 그 친구에게 먼저 질문을 건넸습니다 땡땡아 다른 친구들은 새해 목표가 이렇다는데 너의 새해 목표는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친구의 대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전두산님 저는 새해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있으면 괜히 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요 목표가 있으면 괜히 더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해요 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당시에는 덕분에 썰렁해진 분위기를 무마하고자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요 사무실에 돌아오는 길에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의 말도 마냥 틀린 말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에 어떤 목표를 세우느냐에 따라 우리는 목표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더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정신과 의사인 니시다 마사키가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지나치게 성공만을 추구하는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은 인생의 두 가지 한계를 세우는 일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러한 목표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한계를 세우는 일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새해 다이어트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식사는 충분한 식사 또 맛있는 식사 행복한 식사가 아니라 음식을 먹는 양과 종류에 따라서 성공한 식사가 되고 실패한 식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두 번째로 그런 목표는 인생의 공허함을 세우는 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어떤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하고 또 그것을 잘 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내고 났을 때 그래서 이게 다인가?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건가? 하는 공허함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목표는 저 높은 산 꼭대기에 꼽아놓은 깃발과 같은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함께 즐겁게 걸어갈 친구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우수와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여우수와의 인생의 목표를 떠올리면 가난한 땅을 제일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그가 청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땅 정복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살아간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여우수와의 삶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그리고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소소한 목표들이 이루어가지만 여우수와 가운데 찾아오는 공허함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우수와는 어떤 인생의 두려움이나 아니면 공허함의 메인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여우수와서 23장 말씀입니다 여우수와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남은 자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또 남은 너희들은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하는지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우수와는 가난한 땅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가난한 땅 정복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그의 노하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를 사랑하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 여우수와는 자신과 함께하신 하나님 자신과 함께 싸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이 여우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우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여우수와의 인생의 목표가 주님 말씀하신 가난한 땅을 정복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더욱더 본질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여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우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우수와는 실패할 수 없는 완전한 목표를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등산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등산 용품을 사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이들이 즐기는 등산은 기존의 어른 세대들이 즐기는 등산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등산은 말 그대로 클라이밍입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까지 오르는 것이죠 도중에 힘들어서 포기하면 그 등산은 실패한 등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등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등산은 그 명칭부터가 다릅니다 트래킹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 트래킹의 핵심은요 어딘가 목표를 정해놓고 오르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그 자체가 걷는 것에 있고 이 순간을 즐기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5분을 걸었든 10분을 올랐든 이 등산에는 완전한 만족과 충분함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여우수와 같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돌아보며 하나님 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원했던 그 목표 그 계획 정말 다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저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 가운데에서도 신앙 가운데에서도 저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인생의 결과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 주님이 바라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 중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더욱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서 또한 어려움이 찾아와서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표로 삼은 사람 그리고 때로는 몸이 병들었을지라도 그 병을 통하여서 여우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 우리의 가정이 자녀와 직장과 관계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에 실패함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우수아는 31번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기는 했지만요 가난한 땅 전체를 다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도 또 여기 있는 우리 그 누구도 여우수아의 인생을 볼 때 실패한 인생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한 자였고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그 목표와 계획을 늘 이루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짧게는 오늘이 예배당을 나가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바라기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의 인생의 목표는 여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 오늘 하루의 계획은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학생 시절에 정말 저에게 소중했던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잘 준비된 사람이 되어지면 주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고 또 여러 교회에도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잘하지 못하는 공부였지만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오고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지하철 사람이 많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어떻게든 영어 단어 외우고 암송하고 학교에 가서도 제가 지금도 대학교 친구가 별로 없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좋은 시간 보내고 또 식사하고 교제할 때 저는 그 시간이 아까워서 혼자 과제 있다고 하고 숙제 못했다고 하면서 도서관에 가서 책 한 장을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없는 날이면 집에 돌아와서는 정말 고시생처럼 밤새도록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유학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가려면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교수님의 추천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학회에 들어가서 스터디 모임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스케줄과 공부해야 할 것이 있지만 2박 3일 또 3박 4일 어디 간다고 하면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수님이 본인의 어떤 일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역하면서 공부하면서 그것까지 정말 밤새도록 교수님 일을 도와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유학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5살이라는 나이에 빨리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 준비는 아마 그 이전부터 훨씬 전부터 했겠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어차피 유학을 갈 거니까 그렇게 결혼을 빨리 하고 한국에서 오래 살 집도 필요가 없으니 오래 살 가구나 살림살이도 필요가 없으니 잠깐 부모님 집에 함께 살면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유학을 가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 준비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20살 절반의 기간을 유학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놀랍게도요 정말 하루아침에 그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기로 하신 교수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교수직을 그만두셔야 했고요 또 언제 복귀하시겠다는 그런 보장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백방으로 정말 구제의 방법을 찾아보았는데 도저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때 정말 인생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이 정말 좁은 사람이어서요 지금도 이렇게 설교문이나 어떤 글을 쓰다가 컴퓨터 오류로 파일이 날아가 버리면 그것 때문에 하루를 끙끙 앓습니다 그 쓴 노력이 너무 아깝고 분해서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제 20살 그 인생의 20살 20대 절반의 시절을 쏟아 부은 그 노력과 그 정성이 한 번에 물거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철없는 생각이지만 사역도 여기서 다 그만두고 인생도 정말 여기서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혼자 있는 방 안에서 그리고 또 학교 운동장에서 마음으로는 수십 번도 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제가 그 유학 때문에 결혼을 서둘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라는 사람 하나 믿고 결혼을 해주는 지금의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지 정말 마음으로는 수천 번 수백 번도 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서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사역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어떤 목표를 붙잡고 사역을 해야 되는지 어떤 비전을 붙잡고 사역을 해야 되는지 정말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금요일 금요성령 집회였는데요 그때 유기성 단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정말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 많이 회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학이라는 목표가 결국에 저의 욕심이었고 우상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그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우야 너는 앞으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이 세상에 흔들리고 사라질 것들에 너의 인생의 목표를 놓고 그것에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인 나와 동행하는 것을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저의 인생의 목표로 놓고 살아가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또 새로운 목표를 갖고 스무살의 절반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이전에 제가 유학이라는 목표를 놓고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인생이 정말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엽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고 되고자 하는 그 무엇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견면드리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오직 여우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길 바랍니다 여우수와 같이 전쟁 중에도 광야 속에서도 여우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계획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1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8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를 사랑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세상에 썩어지고 흔들리는 것 바라보며 그것에 소망 두며 그것에 마음을 두며 정말 그것을 목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우수와 같이 오직 여우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진짜 목표로 붙잡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목표로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필요한 목표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해야 하는 것들이 산적하지만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주님 주시는 목표를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여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표로 온전히 붙잡는다 하여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의 삶이 하나님 놀랍게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이래에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모으시는 놀라운 삶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